시카고 엔젤들이 추천해 주신 명토들을 다 확인했다고요? 창규씨, 저희가 이번에 시카고에서 Party Tonight in US 콘서트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팀담이 정말 오랜만에 시카고 엔젤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시카고 엔젤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진짜 콩닥콩닥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들린다고요? 역시 엔젤들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형인가 싶습니다. 그럼요, 저는 벌써 시카고 엔젤들이 추천해 주신 명토들을 다 확인했다고요? 엔젤들이 추천해 주신 전망대와 관람차까지 모두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시카고 엔젤들, 그럼 우리는 콘서트에서 만나기로 약속! 안녕!